전주 한옥마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것은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국집과 신뱅이 카페 마시란끼입니다. 먼저 전주 비빔밥 명소이자 뮤슐랭 가이드북에도 소개된 전주 한국집의 육회 비빔밥입니다. 전주에는 유명 비빔밥 전문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자주 찾는 비빔밥집은 한국집입니다. 두번째 집은 전주 김치명인인 안명자 선생이 운영하고 계시는 신뱅이입니다. 신뱅이에서 맛보는 백김치 콩나물국밥 맛도 아주 좋지만 함께 제공되는 김치나 깍두기 맛이 아주 좋습니다. 백김치를 넣어 만들어내는 신뱅이의 백김치 콩나물국밥은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 맛의 일품입니다. 신뱅이에서 판매하는 소고기 비빔밥이나 막걸리나 모주와 함께 먹는 김치점맛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곳은 한복나무로 유명한 박세상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마시랑께입니다. 경기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좋은 전망은 카페 마시랑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카페 한켠에서는 구츠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멋진 음료나 인테리어도주와 전주 한옥마을의 새로운 핫프레이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유치한 식당이나 카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